그러면 안검하수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턱을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턱을 이렇게 드는 모습. 원래는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턱을 들어서 빛이 이렇게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측면의 빛을. 그래서 이렇게 턱을 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다. 왜 째려보냐. 눈 좀 떠라. 이런 소리를 듣는 마당에 턱까지 들면 굉장히 외모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은 친구나 또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교정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르커스 건 턱 증후군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좀 흔하지 않은 현상인데 특징적이라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처럼 턱 쪽에 있는 저작근을 지배하는 신경과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입을 벌리는 걸 한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씹는다든지 이럴 때에 갑자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젖을 빤다든지 할 때 입을 벌릴 때 눈이 정상적이었다. 갑자기 확 떠지는 그런 좀 특징적인 증상이 보여서 이거를 마르커스 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흔한 눈은 이런 소견이죠. 양쪽 다 안검하수가 올 수도 있지만 한쪽만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이상이 생긴 거겠죠. 그럼으로써 이분이 2차적으로 어떤 얼굴 모습을 하느냐 우리가 이 눈이 눈썹이 두 눈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눈썹이 한쪽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이렇게 떠져야 되는데 안 떠지니까 뜨기 위해서 드는 거죠. 그러나 든다고 해서 이게 보이진 않죠. 왜냐 이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생긴 안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올라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파이거나 이쪽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외모를 딱 보면 한쪽의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 와 있는 경우에 눈썹들이 다 이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고 있는 눈이 이런 거는 보통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수술을 하고 나서 아 오히려 짝눈이 왔다 교정을 좀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면 이해를 하셔야 납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검할 수가 있는 분들은 근육이 안에서 당기는 안검 거근 올림줄 널힘줄 올림근 널힘줄이 약한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잘 꺼져요. 쑥 들어가요. 잘 못 땡김으로 여기가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꺼지는 또 특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쪽은 벌써 동공이 가리니까 그렇죠? 동공이 가리니까 눈의 크기가 굉장히 짝눈에 표가 나지요. 그래서 이 짝눈을 교정을 해주세요 하고 오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서 이 근육에 문제가 있지만 이 눈에도 문제가 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헤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헤링 슬로우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눈을 뜨라고 할 때 제4뇌신경을 통해서 양쪽에 명령을 내리면 와서 눈꺼풀이 올라가죠. 안검, 거근, 근막에 의해서 당기는데 이 눈은 이만큼밖에 못 당겨지는 거죠. 아무리 당길래 그래서 여기를 들고 보는데 이 눈은 번쩍 뜨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안 당겨지니까 뇌에서 힘을 더 주세요. 힘을 더 줘라. 자꾸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힘을 원래는 이만큼만 주고 봤는데 안 떠지니까 힘을 더 줘요. 이게 힘입니다. 힘은 똑같이 줘요. 그러면 이 눈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올리니까 이 정도 있는데 눈썹만 올리고 있죠. 이 눈에는 힘이 더 들어가니까 원래 이 정도 떠도 이만큼만 떠도 되는 눈인데 눈을 부릅떠요. 부릅든다. 부릅든다. 이게 바로 헤링스 법칙이에요. 헤링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눈은 부릅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느냐. 이 눈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제가 뜨게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눈이 힘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이만큼만 힘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이만큼만 힘 줘도 되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이 눈이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이렇게 부릅뜨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 뜬단 말이죠. 그래 되면 짝눈 맞추기가 우리가 이 눈을 보고 짝눈을 맞추는데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 눈이 더 쳐져가지고 이 눈이 더 커진 상태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드리는 말씀 중에 짝눈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힌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이 눈이 좀 더 작아지고 원래 작았던 눈이 약간 더 큰 상태로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100%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런데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처음에 수술하고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눈도 부어있는 데다가 또 교정까지 해놓고 막 붓고 이러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거울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 해도 막상 이렇게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안에는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눈 수술에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약한 분들 고민이 많고 밤에 잠을 못 잠을 정도로 예민한 분들은 몇 번 생각하게 하고 몇 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 잘 적응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다 되겠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 기다립시다.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렇게 안심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이 눈을 크게 뜨게 힘을 줘서 부릅뜨고 있다가 이 눈이 좀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 눈이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게 또 인체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안검 하수가 한쪽만 와도 양눈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눈도 사실은 비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안검 하수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안검 하수인 경우는 무조건 양눈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안검 하수가 심한 경우는 의료보험이 되고 실비가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쪽은 오늘 하고 한쪽은 한 다음 날 해주세요. 날짜를 따로 해야 실비보험이 된답니다. 이런 잘못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절대 안 해줍니다. 안 그래도 짝는 데고 이 눈 서로 봐가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안검 하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수술해서 괜찮을 건지. 보통 눈이 좀 졸려 보인다고 젊은이들 와서 안검 하수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진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착 봐서 이런 분처럼 알 수도 있지만 진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하는데요. 안검 거근 기능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 땅기능 근육이 기능이 정상인지 아니면 정말 신경이 마비돼서 수술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꺼풀이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근육이 바로 안검 거근이거든요. 그 기능이 까맣었을 때부터 떴을 때까지 그 폭, 여기 자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11mm까지 이분은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11mm, 정상 15mm 정도입니다. 15mm 최대. 여기가 더 떠져서 이렇게까지 떠지면 눈동자가 더 보이고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5mm, 여기네요. 이 정도까지가 정상이에요. 이분은 조금은 부족해도 그래도 동공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완전 안검 하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안검 거근 기능 검사 그 영어의 이름이 로베이터 머슬이기 때문에 로베이터 펑션 테스트 그래서 LFT라고 약자로 해놨고요. 원래 한 15mm까지가 정상이라 했고 아주 나쁜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는 한 8mm, 8mm 이하 정도면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떠지는 경우죠. 5, 6, 7, 8 이 정도까지만 눈이 올라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런데 우리가 피부가 또 이렇게 쳐진 분들은 이 피부에 가려서 이 LFT가 안검 거근 기능이 상쇄되는 경우 마스킹, 그러니까 가려지는 경우는 그 피부를 살짝 들고 이 안에서 이렇게 재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눈썹을 막 이런 분들은 드시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못 들게 여기를 손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이 기능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8mm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이러면 수술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보다 8mm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한 4mm 이 정도. 또 어떤 분은 거의 안 올라오는 분들 아예 이 기능이 없는 경우 이게 아예 못 올라와서 이걸로만 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번 검사가 안검 거근 기능 검사.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안검 할 수가 맞나요? 그러면 제가 검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손으로 이 눈썹을 완전히 눌러야 됩니다. 완전히 세게. 이걸 못 쓰도록. 이걸 못 쓴 상태에서 눈을 뜨도록 하거든요. 감았다가 밑에 봤다가 뜨도록. 그래서 아래쪽 봤을 때 이 높이와 떴을 때 이 높이가 이쪽 눈과 이쪽 눈과 달라요. 이쪽 눈이 안검 할 수가 좀 더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눈은 이 기능이 한 12 정도면 이쪽은 한 지금 10 정도 여기에서 그런 정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말은 이 기능, 그 겉막, 근막이 근육이 기능이 양쪽이 다르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교정을 맞춰서 잘 해줘야 된다. 짝눈이 잘 올 수 있지만 좀 지나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15mm 이상 대부분 8mm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8mm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이 때가 제일 많이 하고요. 4mm 이하로 아주 낮은 경우도 합니다. 한데 원하는 만큼 눈을 크게 띄우기가 좀 어렵다. 미리 예상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근육이 안 움직이는 분들은 이런 수술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안검거근의 기능을 첫째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눈꺼풀이 윗눈꺼풀이 동공을 가리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재느냐 여기 보면 MRD1 마지날, 마지는 이 가장자리 경계죠. 이 부분과 리프렉스 리프렉스 반사, 빛반사 여기 동공에 빛이 들어가요. 빛반사에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빛을 딱 비추거든요. 그래서 이 빛반사와 여기 마진과 그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거리를 mm로 재는 거예요. 정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총 길이는 한 10mm 된다 했잖아요. 각막, 여기가 동공이 있고 이 길이가 10mm 정도 돼요. 근데 한 1, 2mm는 덮인 게 정상이랬죠? 여기가 1, 2mm.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덮여 있으면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빛을 비춰서 재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상은 2에서 4mm 정도 4mm 정도, 2mm 정도 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더 덮여서 거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만큼도 못 떠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MRD1을 저희가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얼마인지. 기록을 해놓고요. 안검하수와 직접 관계는 없는 이 아래쪽 흰자위가 얼마나 올라가 있냐. 우리가 흔히 300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재는 게 이제 MRD2.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이 아래가 흰 동자가 많이 나온 분은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원래는 여기 5mm 정도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래쪽 눈꺼풀이 좀 쳐졌다. 이런 거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MRD1 Marginal Reflex Distance라 해서 이것도 레베이터 펑션 테스트와 MRD1을 꼭 정확하게 누르고 정확하게 눈꺼풀 처진 부분 없애고 이렇게 딱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검하수 이제 수술 수술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이 있는데 안검하수 수술 안검 거근 건막 그 앞에 얇은 하얀 부분 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좀 단축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단축을 시켜줄까요? 안 그래도 짧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단축시켜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피부 늘어진 피부 이 왼 윗부분에 있는 피부하고 이 근육을 잘라주죠. 여기 1번 보면 디자인이 얼마나 처졌느냐 처진 부분이 많으면 눈꺼풀에서 눈동자가 있으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처진 부분만큼 디자인해서 잘라내요. 1차적으로 이것만 해가지고 쌍꺼풀 절대 수술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근육을 이제 제대로 잘 해드려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잘라내죠. 피부 자르고 그 밑에 이제 근육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그 밑에 쪽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얀 조직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근막이에요. 널림줄이라고 아까 넓게 퍼져 있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아주 얇은 막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너무 얇아서 정말 그 밑에 여기 이게 너무 얇아서 비닐처럼 보여요. 비닐 얇은 비닐 투명한 막처럼 보여서 이 밑에 까만 동자 눈을 감고 계시면 까만 동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 까만 동자가 비칠 정도로 보여요.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죠. 까만 동자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얇게 돼 있는 분도 많고요. 늘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비닐을 열을 가해서 쫙 누리면 얇아지잖아요. 이 막이니까 이게 너무 늘어져가지고 얇아져 있어요. 근막이 너무 얇아서 속이 다 비칠 정도. 그러면 이 얇아진 근막을 이 근막이 수축을 해서 당김으로써 지금은요. 눈꺼풀 감고 있지만 이게 찰싹 올라가야 또 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좀 짧게 해주는 거예요. 단축 이만큼 잘라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해주는데 그냥 짧게 잘라내고 연결하면 이 부분이 그냥 헬까닥 말려버려요. 이렇게 말려서 이 빨간 속눈썹이 난 이 부분이 그냥 뒤집어져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판에 검판이라고 아까 좀 딱딱한 판이 있다 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딱딱 시켜놔야 돼요. 그게 이제 힘든 과정인데 얼마를 잘라내야 될 건지 그리고 얼마를 줄여줘야 될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인체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눈동자 눈동자 수학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얼마를 단축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눈동자가 이래 있는데 이만큼 있어서 한 1mm 정도만 이 MRD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 근막을 얼마를 자르면 좋을까 얼마를 단축시켜야 되느냐 이게 나와는 있어요. 보통은 1대 3 여기 한 3mm 정도 잘라내고 앞으로 이동해서 붙여주면 대충 여기가 한 1mm 올라간다. 이게 이런 식으로는 나와 있는데 인체고 여러 가지 약물 마취약이나 여러 가지 출혈이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 눈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눈을 비교해가면서 먼저 문제가 있는 눈부터 교정을 해주고 그 눈에 맞춰서 다른 눈도 같이 교정을 해주고 심한 눈부터 교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피부와 근육을 자르고 근막을 노출시켜서 자르죠. 자르고 앞으로 당겨서 당겨서 건판에 고정을 실로 고정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덮였던 눈이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mm 2mm 정도 1.5mm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긴 양 정도는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이 감는 힘이 감는 힘이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은 뜨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눈이 이만큼만 떠질 때는 감는 힘도 이만큼만 필요했거든요. 근데 눈이 이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감는 힘 이만큼으로만 감으면 이만큼이 실눈처럼 떠지는 거예요. 실눈 그래서 눈이 안 감긴다 걱정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감는 근육은 저절로 적응해서 좀 세져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여기 특히 주무실 때 잠잘 때 낮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감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못 감아서 살짝 실눈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테이프를 좀 붙인다든지 연고를 넣는다든지 인공눈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보조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검아수 수술은 물론 성형외과에서도 해도 되고 안과에서 해도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 관리가 관리가 다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게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는 과정 잠시 설명드렸고요. 항상 눈을 이렇게 수술을 해서 교정을 크게 해놓으면 해링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쪽 눈도 눈이 쑥 내려간다. 그래서 그 눈도 같이 교정을 하면 항상 짝눈이 아무리 잘 맞춰도 처음에는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눈이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면 거울 보지 마세요. 거울 보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거울을 별로 보지 않도록 오히려 안심시켜 드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안검하수 수술했을 때 소견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위쪽의 모습 수술한 후의 모습 어린이 그리고 어른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오른쪽 눈만 잘 안 떠지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동공 빛 반사가 보이고 안 보이죠. 그래서 안검하수로 수술을 했어요. 어린이 소화한자 해서 빛 반사가 보이게 돼 있고 아마 안검거근 단축수를 해서 했을 거고요. 이분도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눈이 잘 안 떠지죠. 눈이 안 떠지면 쌍꺼풀이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이 쌍꺼풀이 좁아져야 되는데 들어감으로써 눈이 올라감으로써 쌍꺼풀이 좁아져야 되는데 쌍꺼풀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졸린 눈 같다 소리도 많이 듣고요. 동공도 덮여있고 동공도 이 안에 덮여버렸네요. 그래서 수술을 아까 같은 과정으로 하고 나면 일단 여기 빛 반사 보이고요. 그리고 눈썹도 제 위치로 내려와 있고 훨씬 또렷한 눈매 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전후 모습이 바뀐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쌍꺼풀은 어쩔 수 없이 절개선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크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검 거근 단축술로 되는데 너무 기능이 없는 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검 거근의 기능이 정말 거의 재료에 가깝거나 신경이 문제가 돼서 아예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검 거근 가지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눈만 안 감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런 분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 판단이 되면 이마 근걸기라고 해서 이마 쪽 눈꺼풀이 있는 데에다가 이 검판 이쪽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 골막에 그래서 눈썹을 들므로써 눈이 떠지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마에 이마 근걸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증례를 보면서 어떻게 모습이 바뀌는지 설명드릴게요. 젊은 분이었는데요. 미리 그때 봤을 때 안검 거근 기능이 한 8mm 정도로 측정됐어요. 여기서부터 위로 뜰 때까지 젊은 친구라 이렇게 피부 처짐일에 많지는 않았어요. MRD1, 제로 가려서 빛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수술한 직후의 모습 이 분이 동일한 분인데 눈썹을 예전에 이렇게 들고 여기 주름도 보이죠? 아주 젊은 친구인데 벌써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수술 바로 수술 끝나고 이 분은 아마 실을 빼고 바로 찍은 것 같네요. 그래서 눈동자 일단은 엄청 동공도 보이고 있고 이 모습이 바뀌었죠. 가렸던 모습에서 그래서 동공도 보이고 있고 눈썹은 올라갔던 눈썹이 제자리로 내려와 있고요. 이마에 주름도 표가 안 나죠. 이렇게 많은 그리고 눈매가 좀 졸린 눈매 약간 어두운 모습에서 좀 밝고 좀 또렷한 눈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훨씬 외모적으로도 아주 좋아진 모습이죠. 네. 이 분이 안검거근 기능검사상 한 8mm 정도 MR-D1 이 한 0.5 정도로 제가 측정을 했고 일단 외모적으로 보면 좀 많이 가리니까 매서워 보이잖아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너무 매서워 보여서 수술 직후 에요. 여기 수술 모자 쓰고 있죠.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렇게 제가 쌍꺼풀 크게는 안 하고요. 또렷하게 빛반사가 보이죠. 드러나 있고 눈매도 훨씬 부드럽고 똑같은 동일인 수술 전 수술 직후 이렇게 바뀌는 모습 있고요. 이제 노년의 양검하수 아까 분들은 젊은 분인데요. 노년에는 오랫동안 눈을 들고 보셨기 때문에 좀 더 심한 변화들이 많이 와 계세요. 이쪽은 수술 직전 수술 직후 에요. 꼬매고 이렇게 해서 좀 보기가 그럴 수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눈이 여기에서 봤을 때 그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달라요. 크기가 까만 동자를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마주보기 때문에 이쪽이 왼쪽 눈 이쪽은 오른쪽 눈인데요. 그래서 이 두 눈에 일단 다 이 눈은 짝눈이라 부릅뜨고 있죠. 이 눈이 더 안 떠지면 이렇게 부릅뜨게 되는 헤링스 법칙에 의해서 부릅뜨게 되고 쌍꺼풀이 원래 있으셨는데 풀어진 듯하게 이렇게 졸리듯이 이 병이 심한 쪽이 쌍꺼풀 높이는 더 높아져요. 잘 당겨 올리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현상 눈썹 안 좋은 쪽 눈썹이 더 올라가죠. 안 좋은 쪽 이마 주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마 주름도 안 좋은 쪽으로 더 올라가 계시죠. 그래서 이마하고 눈썹 딱 보면 아 이분이 어느 쪽 눈이 더 안 좋구나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검 거근 단축술을 시행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했어요. 이분은 여기가 너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눈에서 뺀 지방과 이렇게 이런 데 지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빼서 속으로 해서 이런 데 지방을 다 채워 넣었어요. 이걸 안 해주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속에 지방도 채우고 안검 거근 단축술과 그 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그리고 또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하고 나니까 일단 눈썹이 눈썹이 딱 내려와 있죠. 엄청 내려와 있죠. 제 위치로 그리고 주름살도 이렇게 치켜뜨질 않아요. 이 힘으로 뜨니까 다 펴졌죠.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이분도 여성분인데요. 아까 그분보다 훨씬 아까 일반적인 현상들 이마주름 눈썹 상승 그 다음 여기 폭 감소 이거는 일반적인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분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꺼지셨어요. 그래서 이쪽 이분도 지방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나요. 이럴 때 눈매 교정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저렇게 쌍꺼풀이 두껍고 많이 꺼진 눈이 더 기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그런 거를 미묘한 차이를 다 둬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직전 직후 모습 많이 바뀌셨죠? 이분도 남성분인데요. 수술 직전 직후 굉장히 많이 꺼지셨어요. 점점 더 꺼지네요. 굉장히 많이 꺼지셨고 오른쪽 눈 이 눈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눈이 더 가리고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죠? 가리고 얘를 보시면 오른쪽 이마 주름도 좀 더 진하게 잡혀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양쪽의 눈매 단축술 시행하고 여기 지방을 좀 채워드린 상태로 이렇게 수술을 마쳤어요. 벌써 많은 변화가 와있죠? 눈썹 똑같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짝눈 교정 지방이식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수술을 해서 개선을 안검하수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한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안검하수의 모습들 굉장히 갈매기 주름 엄청 깊이 있고 눈썹 상승해 계시고 양쪽 약간 짝눈이고 이 밑에도 이렇게 지방도 있어서 이분은 위아래 같이 수술한 직후 모습이에요. 일단 주름의 깊이는 얕아져 있고요. 눈썹 좀 제자리 와있고요. 짝눈 교정하고 밑에도 지방 하은금 성형수술 이렇게 동시에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한 후에 경과 합병증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에요. 그냥 출혈 그 다음에 감염 이런 것들은 다 관리를 잘하고 약 드시고 하면 괜찮은데요. 눈매를 교정해서 눈 뜬 힘이 커지면 아래쪽 볼 때 윗 눈꺼풀이 따라서 바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흰자위가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무실 때 일시적으로 실눈이 떠진다는 거 그럴 때는 안과적인 적절한 대책 연고나 테이프 이런 거 다 쓰면 다 좋아지십니다. 다 좋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검하수 특히 노년 젊을 때도 그렇고 짝눈이나 졸린눈 이런 외모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치료적인 것도 같이 토끼를 잡는 게 바로 안검하수 이고 안검하수의 제대로 된 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그냥 너무 쉬운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제대로 그걸 알고 제대로 치료하는 곳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충분히 본인의 눈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수술에 임하시면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을 드린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줄 믿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